문제는 선택의 기로 난 강렬을 당했고 또 등떨 밀기로만 현실을 많이 가리온이란 팀으로 데뷔를 했었을 때 관객들도 굉장히 적었고 저희가 공연 페이를 받는 경우도 드물었고 거의 뭐 밥값 정도죠? 3만원씩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금액도 그렇게 그러다가 거의 6년 만에 데뷔 앨범을 냈는데 앨범을 내고서도 사실 저희 역사를 짧게 말씀드리자면 데뷔 앨범을 2004년에 내고 나름 또 기다려주셨던 분이나 평단에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정작 저희는 전혀 활동을 못했어요 팀의 프로듀서랑 헤어지면서 저희가 원래 3인조였었는데 2인조가 됐거든요 처음에 2인조로 출발했다가 3인조됐다가 다시 2인조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프로듀서랑 헤어지면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리고 나찰은 또 생긴 것과 달래 사범대 학생입니다 선생님을 준비하셨던 분이었어요 생긴 것과 달래 제가 선생님이 됐으면 아주 그냥 죽여놨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울리겠다 체육교육학과 학생이었어요 그랬고 저는 전혀 상관없는 공대생이었는데 이 친구는 다시 1집 1분 나오고 저희가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다시 학교로 갔어요 전혀 졸업을 하고 임용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그럴 나이가 아니었고 34시 넘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기 신촌에 있는 세모병원에서 주차유도원으로 1년 6개월간 일을 했어요 그때는 매일 아침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고 월급 받고 그렇게 살면서 와신상담을 했죠 병원이란 데가 아프고 물론 출산 같은 기쁜 일도 있겠지만 대다수 슬프거나 화가 나셔서 오시니까 저희가 막 앞에서 거기 차 대시면 안 돼요 이러면 욕부터 나오시죠 또는 손이 먼저 올라가시거나 맞은 적도 있고 욕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 때도 저는 전혀 위축되거나 현실에 대한 어떤 물론 육체적인 힘든 건 있었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회는 안 했었죠 제가 좋아하는 일을 제가 선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온전하게 제가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에 누굴 탓할 일이 전혀 없죠 탓하려면 선택에 대한 탓만 해야겠죠 캠 220v